자 큽니다 자 보시면 아 이 보세요 이 단어 보이죠 이래요 대지기 네이트 그 다음에 피터 요다 2개 하고 싶어요 자 갑니다 일단 자 공통된 단어가 있어 컨 싸인 대지기 네이트 어사인 리자인 근데 보시면 어떤 나라 있죠 싸인 이란 영어로 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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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뭐냐면 증표 같은 거야 뭐라고 한다 시작 증평 표시 됐나요 가령 가령 봐라 이 단어의 뜻은 원래는 뭐냐면 물건을 맡기다 막기다 그래서 이 단어가 현대어른 탁송하다로 쓰여 배송 탁송하다 됐나요 어 좋았던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 얘는 뭐냐면 직책 자리를 맡기는 거야 그래서 이 단어는 뭐냐면 임명하다라고 쓰여 임명하다 임명하다 그러면 가보세요 저 사람한테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를 줬단 말이야 그러면 일 같은 걸 뭐 하는 거야 일 일 을 뭐가 돼 시작 할당하다 일을 주는 거죠 일을 할당하다 그럼 이게 어떤 일이냐 잘 보세요 내가 왕이야 딱 누가 있어요 그렇죠 많은 부하들이 있어 근데 이제 옛날에 국방부 장관이 생각했으니까 너에게 증표를 주는 거야 뭐가 있을까 좋았던 봐봐 여기 가보세요 왕이 있어 왕 왕이 왕이 멋진 고급 시계가 있어 왕이 그런데 왕이 딱 주는 왕이 암행어사 마페처럼 적들이 쳐들어오니 누가 막을 것인가 딱 시계를 딱 풀러 가지고 김동량 앞으로 나와라 딱 나온 거야 시계를 딱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봐봐 이 사람한테 이 시계를 줬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을 장군으로 임명한 거지 그래서 뭐냐면 옛날에 장군 검이라는 게 있었잖아 지금도 우리나라도 장군이 되면 대통령이 뭡니까 장군 검을 하사를 해요 그래서 뭐냐면 봐봐 그게 뭐냐 칸사인이야 그래서 물건을 딱 맡기는 거야 그 물건이 뭐가 되는 거야 사실 자리와는 장군인데 일단 물건을 맡기다 그래서 이게 현대가 탁송하더라도 바뀌어 그럼 봐봐 이 물건을 받았단 말이야 얘는 이제 장군이 된 거지 그치 그게 대지기네이트야 임명하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적들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일을 뭐가 assign 뜻이 뭐야 할당하다 그래서 스토리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스토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 끝났어 그러면 이제 그 어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 sign을 돌려주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거죠 평양감사도 자기 시를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영어로 뭐냐면 사이마다 사이마다 인명하다 사이마다 이런 뜻이 만들어지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봐 잘 봐 시계를 딱 주는 거 뭐가 돼 물건을 맡기다 탁송하다 그쵸 그럼 내가 너 장군 하라는 거지 그치 어 국방부장 하라는 거야 적을 막으라는 거야 뜻이 뭐야 대지기네 임명하다 그럼 적을 막아야 되겠지 그치 뭐 일을 할당하다 됐나요 확인해 보시고 근데 이제 평양감사 자기 시를 모아 표시를 반납하는 resign 뜻이 뭐야 사이마다 됐나요 좋습니다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 볼까요 자 이거 어떤 상황이 있냐 얘가 이제 단념 시키다 얘도 단념 시키는 거야 단념 시키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자 집중 우리도 이제 북핵 문제가 있잖아요 북핵 문제 그랬죠 그랬더니 두 가지로 단념을 시킬 수 있어 핵을 뭐라 첫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달라는 거지 좀 달리는 거야 햇빛 정책 당근 정책으로 달리는 거야 아 이제 왜 그러냐 나 이것도 주고 이거 줄 테니까 아 이거 포기해 이제 어 우리가 원조도 해주고 어 차관도 주고 막 할 테니까 좀 포기해 그게 뭐야 디쉐이드야 왜 얘가 영어로 뭐냐면 설탕이에요 슈가 슈가 사운드 변형 법칙 알 거야 설탕을 주어 얘가 단념 시키는 거야 디아이 불리 핵에서 떨어져라 이거 디쉐이드 뜻이 뭐야 단념 시키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 자꾸만 이렇게 안될 것 같아 그랬더니 하는 말 너 이러면 이라크 꼴 날 줄 알아 다 그래서 얘가 영어로 뭐해 테러 공포 공포 그러니까 얘가 당근이면 얘가 채찍인 거야 당근과 공포를 주어서 뭐가 돼 하나 둘 셋 단념 시키다 디텔 단념 시키다 디쉬에이드 디텔 그런데 우리가 펄슈에이드라는 영어단을 알고 있죠 설득시키다 얘도 뭐야 설탕을 주어 하지 말라고 설득시키다 그런데 얘는 디아이가 불리니까 불리의 뉘앙스 단념 시키다 단념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됐나요 디텔 단념 시키다 디쉬에이드 단념 시키다 펄슈에이드라는 설득시키다 요거 수능형 단어죠 그쵸 요거 두개 확인해 보시고요 됐던 어 좋았습니다 자 집중 좋았던 자 끝난 게 아닙니다 반복 들어가야 돼요 합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 다시 왕의 증표야 우리는 암행어사 앞에 주면 얘가 암행어사 됐던 것처럼 자 어떠한 증표를 줬어 싸인 그래서 칸 싸인이 영어로 뭐가 돼 물건을 주는 거야 시작 탁송하다 그러니까 물건을 맡기다 탁송하다 근데 이 단어가 이제 막 세밀하게 치면 이 단어가 어떠한 상황에 상황에 처하게 하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하다 처하게 하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니가 장군이란 걸 맡아야 돼 그래서 이 단어가 또 웃긴 게 뭐냐면 할당하다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 단어의 세 개가 같은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선생님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만 딱 끊어준 거지 알겠지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물건을 주는 거야 시작 칸 싸인 뜻이 뭐가 돼 하나 둘 셋 탁송하다 물건을 맡기다 물건을 맡기다 탁송하다의 뜻이 있어 그 다음 대지기네이트 대지기네이트 그래서 너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다 대지기네이트 대지기네이트 임명하다 그럼 이 단어의 뜻은 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뭐야 이제 오랑키 치라는 거 아니야 뜻이 뭐가 돼 시작 인물을 할당하다 인물을 할당하다 그래서 봐봐 얘가 할당하다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한다 시작 할당하다 할 때는 봐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얘 철자 두 개지 얘 철자 두 개지 그러니까 조금 안 헷갈릴 수 있지 이런 것들은 됐니? 오늘 좋았던 얘 할당하다 얘 할당하다 좀 비슷하지 다 이유가 있어 근데 길게 못하니까 할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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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평양감사 자기 실험 못해 그 증표를 다시 반납하는 리자인 뜻이 뭐가 돼 사임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됐나요 보편적으로는 얘는 뭐라고 한다 시작 물건을 보내다 물건을 맡기다 물건을 보내다 탁송하다 이렇게 많이 쓰이고 대지기네이트 뭐가 돼 시작 임명하다 어사인 영어로 뭐가 돼 시작 할당하다 이를 할당하다 리자인 뜻이 뭐가 돼 사임하다 이렇게 쓰인다고 됐습니까 좋았어 그러면 이 접두어들은 다 강조로 쓰인 거죠 사실 철자 두 개 얘만 반대야 옆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을 안 들어 죽을래 뜻이 뭐가 돼 공포를 주어 디철 단념시키다 아 왜 그러는 거야 이거 잘하면 내가 이거 줄게 설탕 뜻이 뭡니까 시작 디쉬웨이 돼 뭐가 돼 단념시키다 그래서 얘는 뭐가 돼 시작 채찍과 얘는 뭐라고 해 당근정체 됐습니까 좋았던 그리고 그럼 洒落 admend 자 제 방 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